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샌달에 양말 신는 투스타 입니다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벌써 구독자 5,000명을 넘겼습니다 5,000명을 넘기고 오늘 보니까 5,700분 정도에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그래서 무료나눔 이벤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구요 뭐 응원하는 메시지나 그런거 적어주시면 너무너무 더 감사하고 그 중에서 제가 딱 10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비뽑기로 아날로그식으로 제비뽑기로 10분 뽑아서 미리 미니카 무료나눔 하구요 그리고 기간은 오늘 설날 당일이랑 연휴가 끝나는 내일 밤 1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알람 설정 하신 분들은 개이득이죠 그러면요 어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타 였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